우리에겐 토정 비결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 선생. 늘 백성을 생각하고 민생 돌보기에 앞장선 걸로 유명하죠. 그런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마포구 용강동에 거주했었는데요. 이에서 비롯된 용강동 마을축제 토정아 놀자는 마치 조선시대 중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현장을 마포TV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24일 도화소 어린이공원에서 제2회 용강동 마을축제 토정아 놀자가 개최됐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와 현대시대의 융합을 목표로 한 이 행사는 관계자들이 조선시대 한복을 입고 진행해 분위기를 한껏 풍성하게 했습니다.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용강동 마을축제엔 사진전, 전통놀이 체험, 전통의상 체험과 다양한 먹거리 장터, 플리마켓 등이 열려 주민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한편 토정아 놀자 행사는 조선시대 중기 민생 돌보기에 앞장섰던 토정 이지함 선생이 용강동에 거주했던 사실에서 기인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제2회 용강동 마을축제 토정아 놀자를 통해 좋은 추억 만들었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